소년시대 뭐러? 쿠팡플레이 가보는겨! 왼발 크로스! 오재석의 헤더! 유강현 측면으로! 열렸어요! 이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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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헌 슛! 아! 김동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막아냅니다. 그리고 옵사이드였습니다. 네, 그렇죠. 리바운드 잡으려도 티아고 선수의 액션은 옵사이드가 분명합니다. 이동헌! 이동헌 찔러줍니다. 잘 열었어요! 이현식에게! 이현식! 자, 이현식 잘 전해줍니다! 유강현! 슛! 아! 김동준이 막아냅니다. 바로 갑니까? 아, 피해주고. 임채민 때립니다! 네! 그만 벗어납니다. 네, 장거리에서 때리는 힘은 임채민 선수가 좀 더 좋다고 본 것 같은데요. 김승섭. 자, 서진수. 저 지금. 서진수의 크로스! 자, 이럴 땡! 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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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 슛! 도망갔어! 이창근 대단합니다. 이야! 김봉수 울렸습니다. 자, 헤딩으로. 아직 멀리 못갔습니다. 그러나. 김승섭의 발리는 이창근에게 막힙니다. 골을 놓는데 지금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자, 김봉수. 김봉수! 우우우우우워웅! 자, corto지고. 슛! 이창근 오늘 속박 몇개 지금 정립도 한겁니까? 대단합니다. 이위성 스토퍼도 좀 올라와있고 안토니 길게 올립니다. 티아고, 티아고 슛! 신상은! 들어갔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티아고가 떨궈주고 신상은이 마무리합니다. 유강현이 잡아내었습니다. 자, 잡아내고 신상은. 유강현!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슛! 골! 김인균! 이 강을! 이 강을 본다고요? 아, 끝내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제주와 대전의 37라운드 경기. 원정팀 대전 하나 시티즌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 반사진 게 뭐예요? 가자! 대학전쟁에 오신 참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00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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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스! 반갑습니다. 10월 2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한테리어